여기가 2m 90에 2m 60 아야카 거기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신에 조금 더 깔끔해요 연식은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고 아야카 거기는 1000에 30에 6만원이 된다 여기는 1000에 1, 2만원은 아마 달라 할 것 같아요 6만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500에 35, 500에 35 보증금 500으로는 35으로 똑같은데 여기는 보증금 500이면 더 좋겠다 여기도 거기는 다 원래 5만원씩 더 비쌌던데 근데 아까 전집은 원룸 호스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여태 연식은 여기가 더 좋고 크기는 조금 더 작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크기는 비슷하다 여기니까 옷장이나 책상은 넣어달라면 넣을 것 같은데 굳이 없어도 되면은 그냥 없거든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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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